너무 반가운 모습입니다 네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네 분 계단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최국희 이서환 강혜심 양동근심 zwr products 그래서 네 맞습니다 과연 이세лас moeten 뒤쪽에서 무대 뒤쪽에서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오우 와 정말 월드 섹시답게 너무 멋진 모습에 지금 위아준씨와 강한의 임시안씨의 모습입니다. 네 이정재씨 오늘 정말 멋진데요. 456번 선기훈 다시 게임에 참가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분이죠. 감독영 감독님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어떤 새로운 게임과 인물의 소사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네 자 박수를 받으며 이 세 분이 또 모두 무대에 오르셨는데 우리 이 순간을 지금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다같이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짝만 앞으로만 모셔보시면 살짝만 한 달만 앞으로 와주셔서 다 가까이 믿겨지십니까.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역분들입니다.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팬 여러분들과 취재진 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인사 부탁드립니다. 시선 왼쪽을 먼저 좀 봐주시고요. 정면 그리고 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정말 이 시즌2를 기다리고 있는 팬 여러분들입니다. 아 너무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환한 표정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시즌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황동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정재씨 네 안녕하세요. 저는 456번 성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병헌씨 안녕하세요. 저는 프론트맨을 연기한 이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임시환씨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명기 역할을 맡게 된 임시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강하늘씨 네 안녕하세요. 대호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위하준씨 네 안녕하세요. 주은호 역할의 위하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규영씨 네 안녕하세요. 노을 연기한 박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진욱씨 네 안녕하세요. 네 경성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성우씨 네 안녕하세요. 현주 연기한 배우 박성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용식이 역할을 맡은 양동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금자 역할을 맡은 강애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성환씨 390번 정배 역할을 맡은 이성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녀 역을 맡은 채국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민수 역을 맡은 이다윗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남규 역할을 연기한 노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준희 역 맡은 주유리입니다. 아 네 안녕하세요. 세미 역의 원지안입니다. 전석호씨 아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최우성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대표 역의 김범회입니다. 김범회씨 반갑습니다. 네 아 승국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인사만 했을 뿐인데 저도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의 작품을 위한 인사만 들어봤는데도 아 이거 화려한데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잠시 후에 왠지 뭔가 누군가가 다 수상하실 것 같은 아 그렇죠. 지금 시상식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. 자 사실 오징어게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